불리트 날먹 불리트 날먹 일주일 동안 참여사 모인 포인트가 유효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가방 아 뱀 꼴받네 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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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엄이면 박살낼 수 있겠다 지구시장 박살낼 수 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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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 모독 다만이라 모독도 할 만한 것 같은데 와 휘갈김 이갈김 빼고는 다 지워도 된다. 저쯤 갔어 저금통 깨면 되겠다. 만캠 만캠 원어묘역 숭덕숭덕 숭덕숭덕 썰어버리네. 뭐가 제일 필요없지? 썩은 기도하나는 왓츠홈 기도 안 찬다 마술 칼날 쓰는게 맞겠지 에잇 나비지겜 어 암브로시아 아색 미안해요 영감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안 뽑겠다면서 맨날 써 안 뽑겠다면서 맨날 써니 안 뽑겠다면서 맨날 써니 평가 벽뿐 마요 주면 안될까 이쯤에 쓰면 마음의 요새 하나 줘도 되잖아 핫도라라서 강화할게 좀 많네 핫도 뭐야 가운데건 왜 안될요 풋돌 좋다 아니 뭐가 중요한지 잘 아는구만 중요한 격분 일진 광풍을 강화 안하다니 타격용 인형 타격 없는데 말살함 하자 하지 말꼴 40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아까 진 이유가 뭘까 바로 강림 덱을 했기 때문이다 강림 꺼져 강림 안에 강림은 쓰레기야 강림은 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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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에게 강림은 덱이라 강림은 덱이 accidentally 아, 강림하고 싶다. 아아... 이도하고 싶다. 아니야, 참아. 아까도 저탄 쓰레기 쓰다가 졌어. 좋은 카드만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쉰다, 쟤. 가야 될 것 같은데? 방어도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없어. sci-fi 실제.. 잡았다... 프랑스 스피를 어디가냐? 반피댓네. 헬쑥해졌네. 와, 절대 무해격뿐 있으면 다른 쓰레기는 필요 없어 교훈 중요한 카드가 다 강호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교훈 들어갈 자리는 있지 않을까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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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목보단 트롤이 나지 않을까 라그나로크 은퇴 라바 여바 아하하 미쳤나 아 잠깐만 망했는데 슈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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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신 천신 태우고 싶어도 방화되어 있어서 타지도 않네 미쳤다 안타는 쓰레기 급소 지울까? 아니면 미친 급소덱 해버려? 급소덱 해버려? 급소덱 해버려? 급소덱 해버려? 급소드 가자 땡큐 천신 땡큐 천신 천신은 본분을 다했어 땡큐 천신 트레이 게임 어둠이 너무 쎄 진짜 얘들 말도 안되게 쎄 트레이 게임임 트레이sche 두루 벨레 spectrum 제거가 낫겠지 급소? 지울 게 없네 완뿌 지울까? 관프 지우고 급소댁 지울 게 없는데 엘리트 조져야겠다 하지만 언제나 부서지는 건 나였고 워너미하고가 쌍필 이런 거 말고 심장 막을 수 있는 거 달라고 저거 터지는 거 실수긴 한데 되게 피하기 힘든 실수임 어 잠깐만 이거 명치 달렸어야 했던 거 아닌가 지금 바로 되나? 지금 바로 되나? 영방? 영방? 영방으로 막을까? 드로가 모자란데 정수돌차 사색까지 해서 사색으로 7장 정수로 10장 4 5 6 7 8 5 5 6 6 6 6 8 9 삼시 7 침 개 보사구팽 보사는 없고 구팽만 있었다고 합니다. 39 30 나이스 볶음이 볶음이로 심장전 심장전 안정성 올라갈듯 이 정도면 거의 깨는데 거의 깨지 않았나 추월까지 갈 것도 없는데 오 부적 이력이 하려고 부적 취직 뭐야 부적 1시켜줘요 뭐야 부적 1시켜줘요 아니 먹을 거 있나? 신성 뭐 체력도 남는데 3개 해 그냥 공감 15 순수 순수 넣을 거면 15도 넣으면 되겠다 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째서 눈물이 쓰레기 게임 내 구상 어디갔어 거지같은 게임 아니 쓰레기 게임 공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팽이는 예로부터 사람 꼴 받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저 월요일 주어내는 복조기. 120. 11. 11. 11. 11. 12. 13. 15. 16. 16. 16. 17.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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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으면 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풍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미친 2800점. 디펙트 심장클하고 2천6백점 나온 영상 올라갔는데. 머미손. 복포가 제일 낫겠지. 아니다. 아니다. 아닌가? 복포 손절하면 재건하자. 가스크리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사고탱. 도사고탱. 어쩌지. 어쩌지? 대행마를 뽑긴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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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덱은 돈다. 앵마 지금 안파서 빠진거는 좋다 빨리 나오면 괜히 패 터져서 근데 사색 쓰려면은 결국에 돌려차기나 정신수양 중에 하나는 써야겠네 어 다행이다 아니네 어 쓱 퍼퍼특 일된다 쓰리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긴겠다 예 못 깰 수가 없다 플래그 세워도 못 이길 수가 없다 번지면 질 수도 있다 전에 다 이긴 거 쓴 적 있었는데 방어력 안 쌓여가지고 방어력 안 쌓여가지고 역배를 다시 미대하게 아니 강림... 강림대가 나면 이렇게 근데... 그놈의 강림이 뭐라고 쓰죠 집에 병영하면은 타우리슨 완넘? 굿 3681 요정은 자유예요 완넘 성공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